자 오늘의 게임은요 데드엔드 엑시트에익의 오래된 아파트 시리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드엔드 엑시트에드? 내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? 데드엔드 엑시트에익이 그 살짝 8번 출구하고 비슷한 게임이 있거든요 아 비슷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이게 그 맞는거지? 틀린거 찾는거지? 이게 맞는거잖아 문 3개에다가 의자에다가 양초 2개에다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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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전화가 있네 우와 저거 뭐야 저거 시체야? 허 미친 저건 또 뭐야? 쟤는 피 갖다 놀고 있는거야? 어 왠지 쟤 달라질거 같은데 웃돌이는 빨간색깔 바지는 파란색깔이네 저기 그림도 있네 액자 어 여기 액자도 있고 초 5개에다가 꽃이 있네 이거 뭐라고 했냐 백합이라고 하냐? 현상수배도 있네 현상수배 어 3천5백? 오케이 일단 시체안구 있었고 현상수배 있었고 지금부터 찾는거지? 가보자 문 3개 의자 초 2개 흑색깔하고 파란색깔 액자 있고 왼쪽 확인해보고 달라진게 없는거 같은데? 저 꼬마 애는 여전히 그 피하고 같이 놀고 있네 블라디미루인줄 세상에 시체 있어 없어? 어 시체 있고 현상수배 있고 오케이 저 숫자 달라질거 같아 3천5백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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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습니다 뭐야 지금부터 시작하는거였어? 하하 지금부터 시작하는거였구나 아 난 몰랐지 의자가 왼쪽으로 되어있구나 의자 왼쪽으로 되어있는거 확인 아 깜짝이야 이게 뭔소리야? 아 저 뭐야 어 이거 아 맞다 야 이거 공포게임이지? 생각해보니까 이거 공포게임이구나 와 이씨 개깜짝 놀랬네 와 졸라 무섭다 처음부터 이렇게 무섭게 게임을 시작하냐? 비명소리 개쩐다 졸나 무섭네 블라디미루인줄은 여전히 잘 놀고있구만 틀린거 없는거 같은데? 와 나 무서워가지고 졸나 뛰었다 아 왜 뭐가 틀렸는데? 틀린거 맞지 이거? 뭐가 틀린거에요? 뭐가 틀린거에요? 아 나 집중해야한데 아까 그 비명소리 때문에 아 졸나 무섭네 이 게임 왼쪽 확인해보고 달라진게 없는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야 이거 달라졌었다 전화온다 전화 전화온다 이거 달라졌구요 그러면 뒤로 돌아간다 오케이 2층 좋습니다 2층 오른쪽 확인해봐 잘 놀고있구만 피웅덩이하고 잘 놀고있구만 여기에 뭐 나올거 같지않 나올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? 뭐 나올거 같은데? 그림은 그대로 와씨 깜짝이야 아 그 와중에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네번째에 불이 꺼져있네 야 저거 좀 확인해봐야겠다 다음층 올라가서 한번 확인해보자 초 두개 좌측으로 오케이 의자 되어있고 아 그러네 네번째에 불이 꺼져있네 오? 이거 저거 뭐야? 귀신이야? 오씨 어우 이거 좀 뭔가 좀 느낌이 쎄하다 이거 존나 무서울거 같다 4층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끝날거 같다 왜이렇게 빨리 끝날거 같지? 벌써 4층인데? 뭐 달라진게 없어 헐 여러분들 액자 보세요 액자 액자에 눈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? 어휴 틀렸네 뒤로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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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층 와 근데 존나 무섭다 이 게임 오른쪽 확인해봐 오케이 오케이 번호 한번 확인해볼까? 266809 어 맞는데? 똑같은데? 오케이 가자 틀린거 없는거 같애 6층 아 역시 나란사람 이거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? 너무 빨리 끝나겠다 하하하하 이상한 바람소리가 가나? 왼쪽에서 뭐 이상한 바람소리가 가나? 왼쪽에서 시체 항구 시체 항구 시체 항구 있고 아무도 가 틀린거 없는거 같애 그렇지 최2층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최2층 아 근데 너무 빨리 끝나도 좀 그런데? 하하하하 너무 빨리 끝나면은 유튜브 올리기가 좀 애매한데? 아 야 이거 누가 봐도 다르잖아 너무 티나잖아 아 이거 너무 빨리 끝나면 안되는데? 벌써 8층이야? 큰일났네? 벌써 8층이라니? 아 너무 빨리 끝나면 좀 그런데 꽃 앞으로 가볼까? 야 미친 액자보소? 뒤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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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층 좋습니다 8층 그대로 틀렸다는거지? 뭔소리냐 이 바람소리 흠 에이 썸띵롸 롱 이렇게 게임이 끝난? 여기부터 찐이구나 여기서부터 이것만 클리어하면 되는구나 게임 끝나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끝나도 좀 그릴거 같은데? 여러분들 나 좀 고민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 가면 유튜브 각이 나올까? 뒤로 돌아갈까? 하하하하 아 이게 보니깐 여러개의 그 뭐 달라지는게 있어 이렇게 빨리 끝내는게 맞을까? 아 뭔가 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? 뭐가 더 있을까? 이렇게 빨리 끝낼순 없어 뒤로 돌아가자 뭔가 더 있을거야 뭔가 더 달라질거란 말이야 그러네 그러네 1층으로 돌아가네 이거 일부러 틀린거에요 여러분들 이거 일부러 틀린거에요 여러분들 뭔가 더 나올거 같단 말이야 궁금하지 않아? 이러다가 나 클리어 못하는거 아니냐? 하하하하 그것도 웃기겠다 하하하하 클리어 못하면 그것도 웃기겠는데? 2층 왜이렇게 쉽냐? 되게 쉬운데? 달라진거 없고 달라진게 없어 잠깐만 There is something wrong 달라진게 없는데? 뭐야 뭐야 뒤돌아봐 야 저거 뭐야? 귀신이야? 오 개깜짝 놀랐네 귀신이 왜 저기있어 나와? 여러분들 봤죠? 일부러 틀리기 잘했다니까? 뭔가가 나온다고 뭔가가 나와 근데 쟤한테 가까이 갔으면 과연 나 어떻게 됐을까? 그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네 하하하하 저것도 궁금해지네 음 달라진게 별로 없네요 이거는 맞는거 같은데? 사춘 내가 이 게임을 잘하는건가? 뭐지? 뭐지? 왜이렇게 쉽지? 너무 이상한데? 음 뭐지? 여기 뭐 있나? 없지? 보니깐 부서져있더만 달라진거 없는거같애 5층 나 스무그림찾기 장애인인가? 여러분들 저거 왜이렇게 잘할까요? 나도 가끔씩 놀래 어 나 오늘은 더욱더 놀래네 시차 없어졌어 시차 없어졌어 맞지? 뒤로 돌아가 어이 너무 빠른데? 6층 하하하하 하이 씨 하하하하 이게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는건가? 유튜브에 올리지 말라는거 같은데? 확인해봐 오케이 큰일났네 나 솔직히 아까전에 바로 클리어할 수 있었어 7층 달라진거 없는데? 초 5갠데? 쟤는 블라디미르 웅덩이에서 놀고있고 앞으로 뛰자 달라진게 없는데? 아니 왜? 도대체 뭐가 틀린거야? 뭐가 틀린거죠? 뭐지? 뭐가 틀린거지? 뭐가 틀린거야? 모르겠다 이번엔 모르겠어 뭔가 틀렸나봐 와 여러분들 주술회전 실사판이다 저거 뭐야 저 결계는 뭐야 연금술사가 와가지고 그거했나? 연금술했나? 아 이런세상이 뒤로 돌아갑시다 원래 저런게 없었는데? 아니 연금술사왔네 이런세상이 저거 또 뭐야? 저거? 저게 뭐야? 인형인가? 오 개무스가 생겼다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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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깜짝이야 하이라 뒤로 돌아갔는데 나 뒤로 뛰었는데 갑자기 확났잖아 쟤 뭐야? 귀신이야? 야! 야씨! 아니 나 궁금해가지고 가까이 다 가봤지 근데 3층 올라왔네 아 궁금해가지고 앞으로만 안가면 되잖아 개소름이다 놀래는 그게 있네 이번에는 갑툭튀가 있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번에는 확실히 재밌구만 놀래키는게 많아가지고 재밌구만 뭐야 뭐야? 어허 어 개 신기해 야 개 재밌다 어 여번 시리즈 야 근데 누가 봐도 반대로 되지 않았니? 이거는 틀렸는데? 누가봐도 반대로 아니 왜? 야 누가 봐도 반대로 되어있는데? 아 저건 앞으로 달리는게 맞나? 누가봐도 반대로 되어있었는데 길이? 와 미친 와 이런 세상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누가 봐도 틀렸네요 와 어지럽구만 아 근데 이거 재밌다 요번 시리즈 형 아까전에 꽃이 변했어 꽃이 변했다고? 이거 꽃도 변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래? 그건 몰랐지 꽃이 변해? 아 근데 왠지 변할 것 같긴 했었어 근데 티가 안났어 꽃이 야 이거 누가 봐도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궁금하다 그냥 빨간색 글인데? 달라진거 없지? 뒤로 가자 야 뭐 정육점이 온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빨개졌어? 나 정육점인줄 알았잖아 왼쪽 확인해 보고 왼쪽 확인해 보고 오른쪽 확인해 보고 나 갑자기 이러다가 클리어 못하는거 아니냐? 야 아까 전에 빨리 클리어 할걸 그랬나?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갑자기 후회가 되네? 나 근데 이거 한지 얼마 안됐어 한 20분도 안됐을걸? 5층? 5층 좋습니다 아 이렇게 보면 또 빨리 게임 끝날거 같기도 하고 빨리 끝날거 같기도 하고 아 여기 뭐 있을거 같애 꽃이 변한다고 했죠? 야 현상숲에 변했다 뒤로가자 현상숲에 사람얼굴이었는데 아까전에 그 도끼 아 걔네 그 도끼질하네 이거 문 열려고 하니 아 문 닫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도끼 확 날라오네 걔네 개인거 같아 누가 봐도 의자 아니지? 달라진게 없는거 같은데 오케이 없어 오케이 없어 달라진게 없어 여기 뭐있나? 아니지? 위쪽에 뭐있나? 쉬운데? 여번 시리즈는 재밌긴 한데 쉽다 응 되게 재밌다 근데 되게 쉽다 그게 문제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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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전히 피를 잘 닦고있네요 잘 놀고있네요 확인해봐 없고 앞으로 뛰자 앞으로 뛰자 여기에 뭐 귀신 얼굴 있는거 아니야? 저번에 그랬었어 저번에 병원에서 아니 왜? 뭐가 틀렸는데? 도대체 뭐가 달라진겁니까? 저 저 야 이거 큰일났다 나 클리어 못하는거 아니야? 뛰어보자 어 점점 불안해진다 야 액자가 작네 저게 정상인가? 아까전에 아니 액자가 작아진거 같은데? 아아아아아아악 아니 귀신 얼굴이 있을줄 알았는데 인형이 있었구나 어이씨 어 아니 아니 여기 보고 이렇게 보면서 갔는데 이상하게 저기만 잘 안보이는거야 그래가지고 뭐 귀신 얼굴이 나올줄 알았는데 인형이 떨어지는구나 오케이 인형이 떨어지지 전혀 몰랐어요 허 전혀 몰랐어요 가자 여기는 근데 달라지는게 없냐 이 앞부분은 확인해봐 없지? 응 그렇게 어렵진 않다 아니야 그러면서 나 왜 클리어를 못하고 있지? 하하하하 그것도 이해가 안되네 오케이 아 나 액자 확인 안했다 액자가 큰게 맞는건지 작은게 맞는건지 모르겠어 일단 시체부터 이거 번호 안 외워도 될거 같은데? 위 아래 어 별로 없어 액자 쪼끄만게 맞네 쪼끄만게 맞았구나 그 아까전에 그 액자가 커가지고 틀린거였네 샛 난 몰랐지 난 몰랐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 흠 시체 하나 오케이 시체 한구있구 여기도 확인해봐 없어 꽃을 확인해보자 꽃이 달라졌다고 했죠? 아까전에 오케이 달라진거 없어 여러분들도 쉽게 알 수 있겠는데? 여보꺼 쉽다 오 6층까지는 기본으로 오네 달라진거 없지? 어? 야 벽지 달라졌어 아 벽지 왜냐면 나 저기 계속 치켜보고 있었거든? 야 솔직히 저거 달라진거 너무 티가 난다 아 6층 좋았다 아 너무 티가 나더라구 오우 오케이 오케이 액자 하나 오케이 쪼끄만 액자 오케이 빨간색깔하고 파란색깔 바지 오케이 아우 썸음틴 롬 허 와 씨 와 와 개깜짝 놀랬네 뒤로 돌아갑시다 어 개깜짝 놀랬네 진짜 오케이 7층 하하 하하하 내가 방심하면 안되겠다 방심하면 큰일 나겠는걸? 왼쪽 확인해보고 DOK 달라진거 없고 달라진거 없고 꽃도 확인했고 뭐야 어 달라진거 없고 뭐지? 뭐지? 와 미친 살인마 없.. 살인마인가 쟤? 살인마 같던데 피갔다가 막 만지고 놀잖아 거의 살인마지 뭐 아니 이거 사이코패스 쟤가 사라졌는데? 어! 아까전에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그 도끼질한 애가 쟨가? 그 옷 추구가 좀 비슷한데? 그 옷 추구가 좀 비슷한데? 비슷했던거 같애 제인가 보다 아 왜이렇게 시곤거야 근데? 맛égs 도대체 뭐가 틀린걸까요? 어? 왜 틀린거냐? 큰일났네? 이렇게 누가 봐도 틀렸다 아 그치? 그게 할걸 그랬나? 아 그러면 또 유튜브 올리니까 존나게 애매해 그래가지고 일부러 했지 뭐가 달라진거지? 나 진짜 모르겠어 헐 헐 아 얘 쟤 아까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서있었던 여자애 아니야? 아 귀신 맞나보다 와 근데 소름끼친다 어떻게 저렇게 올라오냐 와 존나 무섭다 여러분들 양초가 꺼졌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나 솔직히 저 소리 못들었지? 나 직진했어 분명히 의자가 넘어졌다 야 이거 뭐야 너무 쉬운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의자가 넘어져있는데? 쓰읍 오케이 저 문 색깔이 원래 갈색이었나? 여러분들 저 문 색깔이 원래 갈색이었습니까? 여거 문 색깔 원래 갈색이었어? 갈색 맞나? 어 아니 아니 아니야? 나 존댓네? 하하하하하하 가시장 맞는데? 어 뭐가 틀린거야 도대체 그러면? 뭐가 틀린거지? 뭐가 틀린거지? 아 뭐 뛰어봐 아 뭐가 틀린건지 모르겠어 아 뭐가 틀린건지 모르겠어 내가 아직 내가 아직 헤매는게 의자가 응 의자가 쓰러져있고 올라가 올라가 오케이 확인해보자 뭐가 틀린건지 확인해보자 뭐가 틀린건지 꽃 시체 여기도 아무것도 없어 수백 오고 올라가 4층 아 나 수가 틀린줄 알았잖아 4층 흠 심심심심심 왼쪽 확인해보고 오고 오른쪽 확인해보고 오고 확인해보고 오고 시체 있고 시체 있고 뭐지? 뭐지? 아니 뭐지? 도대체? 그 하나가? 그 하나 틀린게 뭐지? 액자가 틀렸나? 아 시체가 없어졌어 나 이제 점점 성격이 급해진다 클리어가 안되니까 야 이거 진짜 공포인데? 과연 뭘까? 뭐가 틀린걸까? 나 너무 무서워 설마 이거 색깔이 달라졌나? 그것까지는 눈썰비가 굉장히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? 달라진거 없는거 같은데? 그치 달라진거 없지 이번에 어 달라진게 있네요 뒤로 돌아갑시다 이번에는 놀라지가 않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한번정도 놀라더라도 솔직히 놀라기는 좀 힘들지 오케이 굳이 달라진게 없는데? 굳이 달라진게 없는데? 굳이 달라진게 없는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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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가? 어디가가? 저거 뭐냐? 귀신 사라졌어 미친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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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까전에 저 귀신 이렇게 달려오지 않았는데 뭐야 저거 방금전에? 아 미친 아 뒤로 뛰면 안되나? 와 이거 뭐야? 나 너무 무서웠어 나 너무 무서웠어 나 너무 무서웠어 와 개또라이급이네 이 게임 와 재밌네 와 이거지 이게 공포게임이지 그치?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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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역대급인데? 이렇게 뛰어올줄 몰랐다 이 귀신이 얘인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근데 난? 좀 잘 좀 확인해보자 뭐가 달라졌을까? 아니 아무리 봐도 달라진게 없는거 같은데 이번엔? 앞으로 뛰자 앞으로 뛰어 달라진거 없는거 같애 아니 왜 도대체 뭐가 달라진건데? 하 철천 색깔이 달라졌다구요? 마법진 어 마법진 내가 아까전에 시체를 안보고왔나? 와 근데 귀신 달려오는거 개무섭다 갑툭튀가 많다 은근히 어 불컨졌어 오케오케오케 아 이렇게 쉬운것만 좀 졸아 나 이제 모르겠다 뭐가 틀린건지 의자가 쓰러져있으면 참 좋았을텐데 오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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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올라갑시다 어 존나 무섭네요 달라진게 없어 어? 어 달라진게 없어? 하하하하하하 달라진게 전혀 없어요 꼴 시체 뭐가 달라진거야? 이번엔 달라진거 없지? 확실하지? 5층! 아 나 또 1층으로 떨어질까봐 이제 무섭다 난 그게 제일 무서워 1층으로 떨어질까봐 그게 제일 무섭다니까 진심? 오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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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현상수배 달라졌다 다행이다 현상수배 달라졌구요 6층 좋습니다 6층 좋습니다 끝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아니겠지 그건 아니겠지 아 뭔가 틀린게 있을거 같애 꼭 이렇게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면 꼭 틀리더라고 다시한번 더 확인해보자 여기 원래 불이 켜져있었나 근데? 아 몰라 앞으로 질러 오오오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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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르겠다 이제 모르겠다 뭐가 틀린건지 액자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 액자도 확인해야겠어 달라진거 없는거 같애 초 5개거든 올 앤 마이 현상수배 3.5배 제발 틀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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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8층 이것만 하면 돼 나 이제 슬슬 클리어 해야돼 너무 길어져도 문제라니까? 재미없다니까? 흠 흠 흠 불 켜져있고 불 켜져있고 흠 오케이 오케이 뒤로 갑시다 오케이 뒤로 가구요 오케이 아 전화가 마치 와주네요 소름 끼치네요 오케이 오케이 누가 말은 틀렸구요 오케이 뒤로 가구요 오케이 좋아 여기서부터 잘 찾아보자 흠 뭐가 달라졌을까 달라진거 없는거 같다 달라진거 없는거 같은데 저 5개지 액자도 그대로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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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또 돌아가야겠네요 세상이 정말 무섭네요 아이 갑자기 문 열리고 있어 내가 뛰어갔으면 어떻게 해버렸어 흠 야 야야야야 원래 오른쪽 메두르 вопросы 오른쪽 왜 저래? 오른쪽 왜 저래? 뒤로 돌아갑시다 아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틀린게 많이 나오는거야? 왜 이렇게 틀린게 많이 나오지? 뭐야 이거 틀린거 어? 컨테스트 뭐지? 불이 꺼진거 같은데? 아니지? 아 그러네 꽃이 시들어들었네 새로운 꽃이 변한게 아니라 시든거네 뒤로 돌아가 와 나 저거 큰일빨했다 또 그냥 지나칠 뻔했네 아 근데 이거 도대체 언제 게임이 끝나는거야 아 이제 슬슬 끝나야돼 어어 또 뒤로 가야돼? 슬슬 끝날때가 됐는데 그치 뭐야 액자가 커졌다 와 소름 틀릴빨했다 와 액자가 커졌어 맞지? 여러분들 봤죠? 액자가 커졌다니까? 근데 이거 도대체 몇개가 틀리는거야? 맞는 날이 아우 깜짝이야 액아 액아 확인해봐 와 꽃 저 다섯개 오 오 이번엔 맞는거 같다 이번엔 맞는거 같은데? 문이 문이 살짝 그 떨리는 그 느낌은 안들었어? 현상수입이랑 똑같애 오케이 뭐야 왜? 왜 또 8층이야? 나 8층 클리어했잖아 또 해야돼? 하하하하 언제 끝나? 이게 마지막이지? 이것만 맞추면 되는거지? 오케이 이것만 맞추면 되는거잖아 쓰읍 아우 쓰읍 쓰읍 이거 왜 안끝나요? 아! 아! 아 아니야 아니야 달라진거 없어 달라진거없어 달라진거 없어 꽃 어 달라진거없어 원래 이렇게 인상이 안좋았었나? 아! 나 또 기신 있는줄 알았네 야 그 귀신있잖아 개소름 어어어 왜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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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이터 왜이러냐? 어! 게임이 클리어 되었습니다 으아하핳하하하하하하하 제시로 그만두기 아 그만두기 해야지 그만두기 아 이렇게 해가지고 데드 엔드 액시트 에잌 아 오래된 아파트 모드를 한번 해봤는데요 어...재미있어요 어 괜찮은거 같아 요번에 진짜 무서웠거든 가득티도 많이 나와가지고 괜찮았었던거 같아 게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해보세요